김 여사가 명 씨 전화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 여사가 명 씨. 여기서 명 씨는 명태균 씨인 걸로 일단 보입니다. 기사 볼까요? 김종인. 김 여사가 명태균 휴대전화로 남편 만나달라고 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세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첫 만남 어떻게 마련이 된 겁니까? 라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김 여사가 명 씨 전화로 내가 남편에게 곧 전화를 드리라고 할 테니 만나달라고 했다. 한 40분 후에 윤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만났다는 거죠. 식당에서 만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등장하는 인물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 그리고 내시 김종인 위원장까지. 내시 먹은 거냐 싶은데 저희가 직접 김종인 위원장한테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명태균이 하고 김 여사는 나가고 나하고 윤 대통령 대통령만 저녁을 먹고 먹었지. 만나기는 처음에 4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중에서 김 여사랑 명태균 씨는 빠지고 김종인 위원장 윤 대통령 두 사람이서 둘만 독대 형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영 대변인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 얘기에 따르면이에요. 얘기에 따르면 명태균 씨 휴대전화로 김 여사가 전화를 해서 자리가 잡혔다고 그랬고 나간 자리 우리 보통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개팅 자리에서 양쪽 둘이 만나고 넷이 만나고 주선자들은 빠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김 여사가 주선자들과 비슷한 요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21년 4월인가 5월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당시 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다. 만난다는 그런 만나야 된다. 그런데 전화가 서로 연락을 하는데 이게 어그러졌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좀 역할을 했는데 서로 오해가 있어서 잘 만나지 않나 만남이 성사 안 됐다는 게 약간 이제 여의도 전과의 그런 나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 측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쾌함이 있었습니다. 불쾌함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만약에 김종인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전에 뭔가 이렇게 트라이를 했는데 잘 안 됐고 오해 소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여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때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선 위원장과 뭔가 같이 한다면 정권 교체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이게 맞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락을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한다면 누가 과연 좋을까. 왜냐하면 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역반응이 날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명태균 씨가 그런 역할을 했을 수는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그리고 전화를 했다는 이유가 지금 한참 지나서 정권 이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하고는 별이 다른 거거든요. 저도 총선도 뛰어보고 대선 때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일정 부분 능력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이제 나온 것만 토대로 봤을 땐 명태균 씨가 뭔가 중간에서 연락책의 역할을 그런 건 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취임 후에 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거라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일단 그 얘기를 저희가 잠시 자세히 좀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는 명태균 씨는 내가 뭔가 되게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같이 내가 같이 동행을 했어. 차도 같이 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 옆에서 바라바라바라밤 하고 가야지. 같이 가야지 나도. 둘이서 운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만나러 갈 때도 내가 그렇게 같이 간 거야? 같이 차 타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준욱 대변인.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명태균 씨가 9월 초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해서 처음 나오고 한 달여 동안 대통령실이 침묵을 지키다가 처음 대통령실이 해명을 한 게 뭐였냐 하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난 건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를 자택으로 데려와서 최초로 만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 한 번 더 같이 와서 만난 두 번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최초 해명이. 그런데 그 해명이 하루 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야 내가 만나러 갔을 때 명태균 씨가 같이 왔다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했어요 어제. 그러면 일단 이 만남이 두 번이 아니고요. 또 최초의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에게 소개한 사람도 이준석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의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더 큰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특히나 명태균 씨가 어제 발언한 저 발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러 갈 때 옆자리에 타서 같이 갔어. 그것은 상당히 그 이전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두 사람들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해 보였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대통령과의 만남을 갖기로 한 6월 28일 전화 통화 이 전에 이미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놨다면 정확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내 분이 지금 국외 순방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명이 오락가락하게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한 해명은 안 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속히 내놔야 될 것이고 내일 이후에 대통령 내 분이 들어오시면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약간 무섭게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은 이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이 건 관련해서 명태균 씨권 관련해서 해명을 했었던 알림이라고 해서 내놨던 게 있죠. 그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보면 취임 후엔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평상 막바지에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한 정치인이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걸 보고 정치인이 거리두라고 윤환홍 의원이죠. 윤환홍 의원이 거리두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은 명 씨랑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